충남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던 서산시의회가 파행 3주 만에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랐던 협치는 빠져있어 여야 갈등의 씨앗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서산시의원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의회 파행을 거듭하다 가까스로 의장단을 구성한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서산시의회는 여야가 나란히 7석씩을 차지한 상황. 의장 자리를 놓고 한동안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고 민생을 외면한 감투싸움이라며 시민들의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파행 3주 만인 지난 25일 예상 밖의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7명만 참석한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수희 의원이었습니다. 정족수가 충족됐고 국민의힘 김맹우 의원과 민주당 이수희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으면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분들이 화가 극에 달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결단을 높이산다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수희 의원님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참여해 주므로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질 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선 해당 행위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의장단이 다 꾸려진 시점인 만큼 앞으로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협치가 아닌 의원 단독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인 만큼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할 때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만 가지고 싸우는 이런 불쌍한 모습들을 계속 보였거든요. 제발 좀 저는 이번 시기에는 그런 모습들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서산시의회는 다음 달 초 1,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시작으로 뒤늦은 의정활동이 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